지난 10월 30일에 당구박사 당구레슨 마스터 버전을 출시했는데요 오늘은 업데이트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초구배치를 이용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뉴 버튼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버튼의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바꿨습니다 X버튼을 터치하면 X축을 중심으로 회전된 배치도가 표시됩니다 Y버튼 그리고 Z버튼을 이용해서 배치도의 방향을 바꿔가면서 당구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힌트 버튼을 터치하면 득점 경로와 키스 위치 등 핵심적인 힌트를 표시합니다 힌트 이미지 역시 반전 버튼을 이용해서 바꿔가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영어와 일본어도 추가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 버튼입니다 실제로 득점이 되는 경우를 동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다음은 해설 버튼입니다 해당 배치를 득점하는 데 필요한 요령과 이론적 근거 등을 설명해 드리는 동영상입니다 다음은 해당하는 웹사이트의 페이지로 이동하는 버튼입니다 해당하는 배치를 연습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웹사이트를 통해 글을 남겨주십시오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 레슨입니다 주제별 컨텐츠를 따로 정리해서 재미있게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프로샷은 유명한 프로선수들의 실전 경기 내용을 소개하는 메뉴입니다 알림 소식 메뉴를 이용해서 당구박사의 새로운 제품이나 이벤트가 있을 경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경험을 리뷰 버튼을 이용해서 남겨주십시오 더 좋은 앱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앱이 마음에 든다면 공유 버튼을 이용해서 친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당구를 좋아하는 친구라면 기뻐할 것입니다 첫 화면의 메뉴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혹시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앱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